미국에서는 성인들의 2차 부스터, 4차 접종까지 승인된 데 이어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에 대한 부스터 백신 사용도 승인돼 아동 부스터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이 화이자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부스터 백신 접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두 번 접종하고 5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으로 화이자 부스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FDA에 부스터 백신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밝힌 임상실험 결과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도 부스터 백신을 맞을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방어 효과가 두 번 맞은 경우보다 3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들보다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근래 들어 감염 사태는 피하지 못하고 있어 중증 발병 입원과 사망 위험을 확실히 피하려면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부터 11세 사이 아동들의 부스터 백신 접종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CDC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연령대에서 두 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선 두 번 맞는 백신 접종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스터 접종에 나설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성인들에 대한 2차 부스터, 4차 접종도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부스터 백신이 특별한 효과 없이 후유증만 우려되는 데다가 올가을에 모든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열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은 아직도 승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5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 권고할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5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 권고할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